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소비가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최근 5년간 경북 지역 등유 사용량이 1167만 배럴로 가장 많고 국내 점유율 14.5%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등유는 도시가스에 비해 개별 소비세율이 높아 난방비 부담이 크다며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인하에 이어 등유에 대한 개별 소비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